시아, 여기 뭐 하는 곳인 것 같아? 미임진 모이스 잘하는데. 미임진 모이스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치? 시아, 머리 뭐야? 바꿔본 적 있어? 이 머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 숱이 풍성했던 시아는요. 아빠가 직접 잘라준 베넷 머리 커트를 시작으로 4년째 단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머리 숱 빽빽한 거 참 부럽네요. 봐봐.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이 머리는 뭐냐면 시아야, 아빠가 연기할 때 교수님 머리로 한 거야. 촬영할 때? 어, 맞아. 촬영할 때. 그때 교수님 스타일로 한 거야. 어때요, 이 머리? 마음에 들어? 봐봐, 시아 이 머리는? 이거 영화 가로지기. 이거는 가로지기라는 사극에서 아빠가 뭘로 나왔냐면 힘이 막 쎄. 모든 남자들이 인정하는 명작이죠. 아빠 사진에서 시아가 마음에 드는 머리 한 번 골라볼까요? 어떤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 시아? 이 중에서? 이거? 저 때, 저, 고고학과 이동고학과 다 있잖아요. 네, 젊었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딱 전 스타일이에요. 오! 누구야? 가자. 차트 가봤어요? 하당 붙여주는 거. 지영이 또 왔네. 안녕. 잘 지냈어? 어, 이거 뭐야, 뭐야. 보고 싶었대요, 시아가. 근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 아이들하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육아에 있어서 이제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한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둘이 같이 하면은 뭔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만나서 하기도 했습니다. 제인이는 한 번도 안 와봐서 몰라. 시아야. 진짜로 안 잘랐었어?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잘라주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숱이 없어가지고 한 올이 한 올 한 올 중요해서 시아야 머리하러 갑갑이대? 가자, 시인이가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241화.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육아 난이도 상, 아이몰약이죠? 시아와 제인이는 두 아빠의 바람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시아야, 아빠 이거 입혀보자. 예,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예, 안 돼? 시아야, 시아야. 벌써 싫어, 벌써 싫어. 아, 근데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처음 그 미용실 갔을 때 엄청 해먹었어요. 이야, 진짜 엄청 멋있네. 시아야, 이렇게 머리 감은 적 있어, 없어? 해볼까? 해봐. 해 봐. 이거 앉아. 오케이, 누워볼까요? 누워볼까요? 오, 시아 봐봐. 하사님 누우면 돼요? 옳지. 이야, 시원히게? 오, 옳지. 누우면 돼요, 뭐지? 잘해주면 돼. 이야, 시원하겠다, 그치? 오, 시원하겠다, 그치? 시원하시오, 시원하지? 어떡해. 죄인이는 못해? 이야, 시원해. 그렇지, 쥐아 잘했어. 이야. 아빠가 해주는 거구나, 지금 뒤에서. 쥐아 어때요? 이러면 제인이 더 무섭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다 했어요. 쥐아, 다 했어요. 네. 어땠어? 쥐아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자, 쥐아. 완전 뽀글뽀글 베이비퍼 나왔다. 쥐아, 쥐아. 여자같이 좀. 여성스럽게. 네, 여성스럽게. 맨날 이 앞머리가 문제였거든. 어, 귀여워. 쥐아. 쥐아. 쥐아, 어떻게 잘했어? 어, 잘했어, 쥐이. 잘하고 있어. 쥐이 많이 보이죠? 네. 아, 귀여워. 조금 그래도 채워진 느낌인데? 그래. 아, 너무 귀여워. 저희 아이가 네 살까지 저 머리를 했었어요. 맞아, 저게 제일 귀여워요, 쥐아. 어머니가 아마 손 가위로 붙이실 거예요. 이런 가위로 붙이실 거예요. 네. 제 머리도 와이프가 많이 잘라줬거든요. 그럼 너 그때 올림픽 때 빨간머리하고 그것도 다 와이프가 해준 거야? 네. 기간 내에는 와이프가. 아, 진짜로? 저거 직각으로 잘랐어? 너 굴렸어? 제니가 시야처럼 이렇게 채워지지를 않았어. 머리 일자로 잘라보려고. 나중에 여유가 있잖아? 직각으로 잘라봐. 이렇게? 아,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머리 많은 거 보여줘. 와, 이뻐? 귀여워? 진짜로. 제니도 저렇게 한 거 해보고 싶어? 이보게. 미용실 완벽 적응 후 본격 스타일링에 나선 아이들 어떻게 변신할까요? 시야, 이제 가운 받자. 어머나! 이쁘네. 어머나! 이쁘네. 어머나! 아머나! 아머나! 이쁘네. 아머나! 깊지? 아머나! 아머나! 나랑하니까 예쁘네. 귀엽다. 이쁘네. 이쁘네! 와, 응상까지! 이쁘지? 이쁘지? 제인이 이쁘지? 음 귀여워 옷 갈치 입 아 또 틈만 나네 아이고 가자 근데 어디 가는 거죠?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어디 가자고? 우선 조용히 아빠를 따라오면 돼 자 엘리베이터 시아가 누를 거예요 가자 가자 여기가 어디야? 병원은 왜 와? 아니 머리하고 왜 병원로 가요? 제인이랑 시아가 우리 똑같이 15년 12월생들이어서 이 예방접종 시기나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오 마이 갓 예방접종을 한번 해보자 왜 그랬어 기분 좋은 날 어제 아빠한테 배 아프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어 맞다 발등도 아프다고 그랬잖아 아프다 아니야? 아프다 아니야 어쨌든 등록하고 올게 아니 오늘 육아 난이도 3만 골라서 하는 날이에요? 네 가자 자 여기 한번 퍼볼까요? 아 병원에 가면 뭘 해도 다 아플 거란 생각에 저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먼저 봐봐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기다려 자 자 자 우리 시아버님도 연예인이시니까 자 우리 시아버님도 연예인이시니까 자 편신 올라갑시다 됐어요 똑바로 됐어요 똑바로 멋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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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도 한번 하자 몇 시에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이거 좀 봅니다 자 제니 잘 서있지? 자 딱 서 차렷 아빠처럼 차렷 차렷 귀여워 핀도 빼고 제니 몇 시인지 한번 볼까? 가만히 서있어 앞에 봐 앞에 앞에 이렇게 봐야지 수홍할 거야 그렇지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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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아니 뭐야 미용실 왜 갔다 갔어? 가만히 가졌어 아니 아쉬워 제니 몇 시에요? 아 제니 제니 진짜 잘했어 제니 완전 잘했어 제니아 이거 잘해줘? 51.5 야 야 괜찮아 아 왜요? 아니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큰데 머리들끼도 커야지 야 어쩜 그렇게 잘해? 아니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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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지 이게 공포에요 맞아요 그래서 소아 아빠는 문 열자마자 가는게 차라리 나아요 1등으로 가는게 어떻게 시야 어디 아픈게 없어? 안 있어 어? 싫어 뭐가 싫어 아픈 데가 없냐니까 이제 직감했어요 아 아 왜 왜 가자 시작하자 가자 일로와 오빠 괜찮아 괜찮아 애기 들으러 가는 거야 일로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방접종하러 오셨어요? 네 건강검진도 아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네 영역 업린도 못해서 치아는 키가 네 100명 중에 91등이에요 오이 50등이 중간이고 100등이 제일 큰거고 키 엄청 좁구나 큰거에요 84등이고 머리를 내는 94등이고 뭐야 친체발달은 아주 큰 편에 속한 저 손에 들을 때가 제일 좋죠 네 키가 100명 중 56등이니까 중간보다 약간 큰 편이다 평균 이상으로 좋습니다 평균 그러면은 애들 접종할텐데 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팔에다 이 주사가 팔에다 맞는거고 어허 난 너무 무서워 팔에다 맞는거고 아 봤어 봤어 야 이거 누구부터 맞아요? 누구 먼저 할까요? 시어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제일이 대단 무지하게 빠른데 아 근데 이거 먼저 맞는게 나아요 차라리 알겠어요 앵기들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겠어 에이 우리 샷 잘하잖아 그러면 헉 그러면 어떻게 하셔 어떻게 하실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제인이부터 먼저 가세요 아 선생님이 제인이를 골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인을 먼저 한대 괜찮아 경악을 응치 못하네요 안 숨으셨어 어떡해 어떻게 했어 자 제인이는 시야를 보고 어 뒤로 숨으셨구나 아 아니 이때 고개를 돌리며 그렇죠 돌리고 아우 어떡해 오 너무 있잖아 아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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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떡해 아 이때 진짜 찢어져요 마음이 맞아 찢어져요 오 잘생각 스윗이 잘했지 응 야 괜찮아 시아야 괜찮아 시아야 괜찮아 두tım 탈출! 떨려 안 다 좋아 이모도 실로워 ergon 아휴 끝났어 끝났어 막상 맞을 땐 또 안 오네 아 괜찮다가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아 귀여워 고생하셨네 기뻐보면 확실히 두 배 네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10배 20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각자 가정에서 공유하지 않기로 그렇죠 그러네 이런 건 사줘야 돼요 맞아 맞아 오늘 시아랑 재밌었어? 네 시아는 재밌었어? 어제 재밌었죠? 어제 재밌었죠? 뭐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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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재밌었냐고? 응 그렇지? 아빠도 생각해볼게 나 그냥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우리 다음에 제니 만나서 또 놀 거야? 네 수고했어 잘해서 놀 거예요 알았지? 태양의 나라에서 둘째 날을 맞은 고고부장 태양의 나라에서 둘째 날을 맞은 고고부장 어디가 어디가 세 노텔 수영장 가는 거야? 아니 아 호수 같은 데 가니까 호수 드넓은 정글 속 자연이 만든 천연 수영장 세 노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예술이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지하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천연 우물이 돼 우와 우와 Let's see We're going to make a competition I know we go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ll right So let's see who's allowed us 어떻게 손을 골라야 돼요? USA USA Where You Are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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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어갈 수 없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니 이 땅이야 알라 와이 예 딱 있어 코리아 코리아 다 이겼어 다 이겼어 신나겠다 가는 길이 재밌네 아 가고 싶다 버스만 타도 신나겠다 아휴 와우 오 신났어 야 근데 이 전 세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춘다라는 건 굉장히 흥 많은 거예요 승진아 아 아 그래요? 아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여권 갖고 왔어? 어? 여권 갖고 왔어? 아빠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 없는데? 아빠 있는데? 수제 갖고 온 어딨어? 그게 내려야 된대 내려야 된대 버스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일단 내려가야 된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파스포 갓? 일정은 해야 돼 일정은 해야 돼 하하하하 저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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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내려야 된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야, 근데 장난치고는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시네 저 직원분 어떻게 해? 내려야 된대 어머, 진짜 내려? 아빠 아빠 있는데? 어? 숨을 해, 숨을 해 하이! 네? 네?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아이고 여꽃은 사람 못 들어간 데서 이러는 거잖아 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장난들이 좋은 거, 이 문절이야 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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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중에 진짜 저 중에서도 진짠 줄 알고 속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열,im! 알어 안 오 mayoría 거 Rainlight 나 갖다, 갖다 를 społec να ME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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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여기가 새노테야, 새노테 아빠가 내 여권 갖고 있어 여권 여권이 안 해 괜찮아 여권 여권 승진 여권이 없었어 아빠들의 장난은요 아이가 울어야 끝나요 형 왜 그래요? 안 울면 진 것 같아요 내가 다 여권 없어 승진 잡아가는 거 아닌데 승진 안 잡아가 아빠 지켜줄게 아빠가 아버지 너 학교 복 갖고 다닐래 학교 복 갖고 다닐래 학교가 아빠 갖고 욕같이 들게 아이고 승진이 애기는 애기다 수영하자 이제 형이 송장출이야 저런 분들은 전문가인데요 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거야 이분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아빠 타이밍 하는 거 몰라 아빠 타이밍 하는 거 몰라 아빠도 해봐요 아빠도 저거 해봐? 알았어, 아빠도 해볼게 아빠도 퀸처럼 할 수 있어? 아빠, 가요 가보자 아빠, 파이팅 가자, 멋지게 떨어져야 돼 자, 멋지게 자, 멋지게 비예요? 뭐예요? 무슨 뭐 나무토막 하나 떨어진 거 같은데? 왜 저래? 왜 왜 또 저만 지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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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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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오케이 아니 장난치고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아빠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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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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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어린인데 왜 휴엉 못해 아니 아빠가 어린인데 왜 휴엉 못해 아, 그래도 아빠를 끝까지 연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아빠를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누가 그 하트 버스터 지금 악어? 악어? 내가 아무런 거 같았는데 방금 보았이? 악어? 악어? 아빠가 이빨을 못 봤는데? 이 정도면 이제 눈치 다 챈 거예요. 나랑 장난하는 거 안 내니까 빨리 올라와. 장난하는 거 안 돼요. 영이야 영. 피해조라. 아빠 점수 영이래요. 땀 점이야. 킵 트라인. 야 일점도 안 줘? 안 줘. 아빠 나랑 없는 거 아니니까 빨리 올라와. 태형도 잘 치는데 왜. 짜증 났어요 약간. 승재가 확실히 똑똑해서 아빠 장난에 안 속는 거예요. 다시는 장난치지 마라. 내려놔. 그래도 아빠가 빠졌을까 봐 걱정했어요. 진짜? 뭐 없으면 안 돼. 안 돼? 아빠 그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그냥 장난인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아빠의 위기 상황이 무관심했던 건지. 아빠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빠 장난친 거 또 혼내준다. 바다에 혼자 빡기리네. 가자. 어머 온 가족이 한껏 멋을 부렸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요. 두 개 오늘 잘 할 수 있지? 네. 잘 할 수 있어? 네. 노래 다 외웠어? 네. 진짜? 파이팅. 승재가 화동기랑 축가를 부리기로 했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엄청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도 결혼했었어요?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했었을까? 그지. 결혼했을까? 승재 나오려고. 승재. 승재 나오려고. 승재 나오려고 결혼했어? 결혼지? 승재하고 나왔지. 근데 왜 이래서 빨리 와요? 승재 노래 연습하려고. 노래 연습 한번 해보려고. 미리 승재가. 지금 애 숙모가 여기 있다고요? 오늘의 결혼식 장소는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야외 결혼식장인데요. 크. 예쁘네요. 예쁘죠. 느낌 있죠? 아빠가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어 했다? 아담하고 바다 모이고 이런 데서. 승재 나 뒤에 숙재 이런 데서 결혼할까? 아니야. 그럼 어디서 하고 싶은데? 바다 깊을 게여서. 깊은 바다에서 누구랑 하려고 결혼. 거북이랑 같이 결혼하려고. 근데 거북이랑 결혼한다는 얘기야? 아니지? 결혼 때는 거북이하고 결혼할 거야. 거북이하고 결혼할 거야? 응. 안 돼. 승재는 사람인데 거북이랑 결혼할 거야. 안 돼. 엄마 아빠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 아빠를 신랑 식구라고 생각하고 승재가 노래 부르는 거야. 둘러봐. 둘 셋 넷. 동해 물가백 부사리 마르고 널. 저런 식으로 해. 아드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만 해. 왜 이렇게 장난을 하지? 승재야 너 여기 삼촌 축하했지만 장난치면 안 되는데. 자. 그대는. 나 맘에 햇살. 힘들고 지친 나. 3, 4, 2. 아까 불리지 말고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엄마 불러. 3, 4, 2. 아까 불리지 말고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시작.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 줄게요. 행복이 좋아. 나는 눈물 흘려요. 엄마 불러. 행복해요. 엄마가 승재 그저. 승재 다 외웠지? 네. 잘 먹네. 그치? 잘 먹어야 돼. 저 부름도 큰다. 그치? 귀여워. 형이 나한테 함부로는 못해. 윌리엄 뭐해? 윌리엄 뭐해? 윌리엄 뭐해? 대답해. 네. 네. 여기 와봐. 네. 빨리. 네. 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까지 해야 돼. 네. 신속하게. 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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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이리와. 대답만 하고 눈길도 안 주는데. 뭐 하느라 그래? 아무것도 먹는 거지 뭐. 걸린다. 걸린다. 뭐해?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여기 밥 먹는데. 기저귀 여기 올라가면 어떡해. 너 우유 먹으면서 책 보자. 네. 네. 더 윈. 더 윈. 더 윈. 더 윈. 더 윈. 너무 좋아. 뭘 그려줘? 싱슬쟁이 그름? 이리와. 멋있다. 여기 밑에. 해봐. 네. 네. 이거 디비 나오게끔 만들까? 네. 됐다. 자. 여기 봐봐. 윌리엄. 윌리엄 누우세요? 웃어. 윌리엄 그렇지? 누구야? 안녕. 윌리엄, 윌리엄이야? 어? 윌리엄 안녕? 히히. 언제 거기 나왔어? 하이. 야. 하이. 알았다고. 우와우. 너 TV 언제 들어갔어?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맛만 먹으면 다 나올 수 있겠다. 일도 아니에요. 박수! 이제 어디 봐야 돼? 뭐? 헤이, 기저귀맨! 어디 봐야 돼, 윌리엄? 요즘 윌리엄은 기저귀맨 입고 살려고요. 기저귀맨 되고 싶나 봐요. 너무 자연으로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갈 때 조금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한 거 있거든요. 오늘 엄청 덥거든. 또 나가면 텔레비 때문에 아야 될 수 있어. 이런 거겠지? 네. 이거 뭐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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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생겨. 봐봐. 점 있는지 없는지. 없네? 네. 뭐야? 여기 있네? 점 생겼네? 점을 좋아해. 이거 또 아빠가 장난친 거예요. 점점. 좀 또 생겼네? 좀. 너 이렇게 하다가 얼굴에다가 점 생길지도 몰라. 얼굴에다가 점 생길지도 몰라. 어디 입을 거야? 네. 점쟁이. 이리 와. 바지 많이 입을 거야? 네. 나. 야. 여기. 여기. 잘생겼잖아. 엄마는 다 점 생겨서 어떡해? . . . 규범은 잘 지켜요. 윌리엄, 이렇게 하면 여주친구 싫어할 수도 있어. 우리 여주친구 만나러 갈 거잖아. 자, 우리 여주친구 선물 뭐 살까? 얼굴이 저거 뭐야, 윌리엄? 처음 생겼어. 얘 옷 안 입으니까 처음 생겨. 윌리엄, 못생겨지고 있네. 빨리 옷 입어야겠다. 윌리엄, 못생겨지고 있대. 안녕. 쾅하고 싶어, 윌리엄? 야, 봐봐. 하나. 오, 오. 갑자기야. 윌리엄 좋아하는 게 뭐야? 쾅. 할 수 있어? 액션. 세 개. 한 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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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빵. 여기 와서 옆으로 해. 어? 뭐야? 똥을 약하게 했잖아. 그냥 꺼. 우와. 쌍냥자. 가자, 우리 여주친구 선물도 사야 되니까. 응. 들어가자. 윌리엄 좋아하는 게 많네. 어우, 불이 났다. 그거? 이거. 이거 여주친구 사줄 거야? 응. 이거 뭐야? 귀여워. 송쟁이. 아니, 옷은 벗었는데 자외선 차단을 해야겠고. 잠자리 뭔지 알아? 몇 가지 칼 나가 있는 거예요? 싱. 봐봐. 싱. 싱. 어. 잡았다. 어, 어떡해. 잡았어. 아까 잡았지. 잡았어. 어디 가? 이쪽으로 와.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오우, 전설의 애포뽀 출신이잖아요. 아. 전국 소녀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프린스 송입니다. 반가워. 아, 그동안 진짜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 보라색. 보라색 꽃. 요즘 누구 만나러 가요? 삼촌이랑. 고모랑 만나요. 삼촌이랑. 아빠가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랬대. 아빠가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랬대. 응? 어, 삼촌 가봐. 하하하하. 지난 2015년 결혼 후. 선물처럼 웃게 된 딸 소이. 하하하하. 웃음이 많은 아기 소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세 살이 되었는데요. 준아빠는 소문난 딸 바보라고 하네요. 옳지, зачποι이 그렇게. 아, 아이고, 예뻬어. 하하하. 표정이 살아있네요. 스탑ез이. 아이고, 대기. 해주고 싶은데, 잘 акdeal이야. 근데midиной 준이는 수영이 통해서 친해졌어요 아기들은 개월수도 똑같아요 안 그래도 한 3일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또 친하게 지냈어요 어? 누구지? 아빠! 그렇죠? 소희야 아빠 소희야 소희 왔어? 준아 네 소희야 밀리엄 본거 기억나? 전화기로 본거 기억나? 윌리엄은 점쟁이야 점 윌리엄! 윌리엄 어디가? 점쟁이 아니야 아가 이름이 뭐에요? 윌리엄한테 하나, 둘, 셋 우와 나무가지야 풀어보여줘 윌리엄이랑 말 잘한다 여자애들이 약간 좀 빠른 거 같아요 약간 빠른 게 있어요 윌리엄 그동안 뭐 했지?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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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윌리엄 아이고 이거 또 추억의 추억의 사진 왜 여기 있는 거지? 예전에 이 드라마 이쪽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남면조에서? 이게 10년 전인 것 같아 10년도 넘었겠다 10년 정도 됐네요 딱 누가 아빠 같아? 무슨 색옷? 무슨 색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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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빨간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빠 맞나 봐봐 어때 아빠 같아?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구 얼굴 친구 이름 뭐지? 어? 친구 이름 뭐지? 어? 윌리엄 선택했어요 와 윌리엄 좋겠다 두 친구의 캠이 기대됩니다 이번엔 울산의 나은이내로 가볼까요? 한참 꿈나라 여행 중이네요 아직 아 건우는 진짜 아침잠이 없네요 뭐하는 거야? 박수도 쳐보고 정말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전 아이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서 울지 않고 혼자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요즘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부러운 남자 잘 잤어? 박지호 선수 아 누나 오면 또 뺏기니까 누나 일어나기 전에 쉴 거 갖고 놀아 한참 꿈나라 응? 그런 관심 있어? 윌리 선풍기야 동생이 지금 나은이 애착물원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칫칫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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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일어났어? 髭 잘 잤어? 아빠 아빠 안 만졌어 아 이거 여기다 넣어놔야 돼? 이렇게 됐어 아니 아침밥 뭐 먹을래? 오렌지 주스 줄까? 안돼 사과? 안돼 사과 아니면 오렌지 주스? 왜? 거봐 거누 뭐 먹는데? 거누 밥 달래 나니 뭐 먹을래? 나또 먹어 나또 먹어 나또 먹어? 알았어 아빠 나또해 갖고 올게 나또 아 또 나또가 집에 있어요? 어머나 자주 먹나 보다 나니 먹어 이거 나니 이거 부수어 여기가 먹고 싶어? 짜잔 자 이제 나니가 섞어 야 어떻게 나또를 먹는데? 난 나또 먹는 내산을 처음 봤다 그러니깐요 짜잔 짜잔 진짜 잘 못 본다 오 돌려주는 거 알아들어 맛있어? 아니 진짜 근데 양파 같은 매력을 갖고 있네 맛있어 나 또? 마냥 그냥 새처럼 하고 그런 매력일 줄 알았더니 구수한 매력이 있네요 응 호노는 뭐 줄까? 응? 아니가? 아 어 어 어 아씨 차라리 먹어 아 그래서 아 뭐 아 나니? 나니 어떻게 해 Than에 생각해보는 게 15초 이제 incoming 뭐 올 거네요? 못장 열었다. 아빠! 아빠! 어머나! 이쁜데! 이쁜데 한 사람의 윤드레스야 지금 너무 더운데 저거. 나는 아빠한테 일사로 변했으면 보여줘야지. 아빠! 아빠! 나은아. 나은이 엘사로 변신한 거야? 어디 어디. 음악 틀고. 우와. 어머나. 어머나. 공연을 해요. 와. 대박이다. 진짜 홍주 같아. 아빠 표정 봐. 아빠 표정 봐. 안 했어. Và. 자. 야. 자. 시. 야. 야. 여러분이. 여. 뱅. 야. 어. 5üm 나은아 아빠랑 울산 놀러 갈까? 나은아 버스 좋아해? 좋아? 아빠랑 버스 타고 놀러 갈까? 나은이가 버스 찾아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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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버스 엄청 크다 그치? 제가 이제 울산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 사실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울산에 대해서 따로 돌아다니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면서 좀 알아볼까 이리 오세요 버스 타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래? 감사합니다 아 이뻐 어느는 이거 하나 할까? 아 이것도 투어 버스에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와 시원하다 나는 이리와 이리와 아빠 옆에 앉아 짜잔 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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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분 좋아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아 뭘 해도 시원하네 아 뭘 해도 시원하네 기분 좋아 안 좋아 저기 가서 우리 사진 찍자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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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페인 안 좋아 저걸 알아들어요? 두어 어머 나 저걸 알아들어요? 두어 어 어 나 어디서 어디서? 존 도미니카 republik 라틴 아메리칸 아 오케이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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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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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다 스페인으로서 싶어 음 콜라 외할머니와 스페인어로 대화했잖아요. 할 줄 아는 거지. 릴리카 지금 이 음료는 어떤지? 줄여준다. peculiarity 이거 나은이한테는 굉장한 걸 내주는 거예요, 스티커러드. 아, 선풍기. 오, 빌려줬어요. 아, 근데 끈은 놓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아리츠, 아리츠, 알비, 양코? 아빠? 무슨 말을 아빠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스페인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할머니랑 떨어져있은 지가 꽤 됐거든요. 스페인어를 잊지 않고 잘해가지고 대견하고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동해안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뜬다는 간절 곳인데요. 바다다, 바다. 우와. 우와. 아빠 손잡고 기다려. 아빠 손잡고.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응? 물고기 있어, 없어? 봐봐.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나은아, 저기 빨간 거 보여? 저기? 저게 등대야, 등대. 응. 빠빠이. 또 만나자. 아! 같이 갈래? 나는 같이 와자. 일로 와. 어? 고양이 졸려? 나은이 냠냠 받아. 아, 덥다. 나은이 여기 앉아. 좀만 쉬었다 가자. 그럼 나은이가 아빠 이거 피는 거 좀 도와줘. 쉬어.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아이고, 건우도.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얼마나 저게 뜨거운지 알아요? 아이하고. 아, 그럼요. 네, 아빠 사이에. 땀으로 다 젖었어요. 땀 봐. 아유, 고생했어. 건우도 덥고 답답했었나봐요, 안에서. 그럼. 풀어주니까 저렇게 웃는 걸 갖다 봐. 귀여워. 건우는 저는 우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뽀뽀요정 나은이. 사랑해. 애정을 가득 담아 예쁜 뽀뽀를 선물하는데요. 건우가 거부했어요, 더운가 봐. 아빠가 복숭아 잘 가져왔지? 어? 응. 얼마. 얼마큼? 많이 아니면 조금? 많이. 많이. 건우 또 포도 줄까? 이거 포도 맛있어. 포도 맛있어? 아빠도 먹어요. 아, 아빠도 포도 먹을래. 아, 아빠도 포도 먹을래. 아, 그림이다. 아빠랑 두 아이랑 잔디밭에 돗자리 깔아놓고 저렇게 노는 게. 네. 그 삼촌, 텐트 삼촌. 아니, 저 삼촌은 무슨 복이야. 아빠는 안 돼? 나은아, 그만 그만. 아빠는 삼촌 또 줘? 나은아. 아빠 봐. 고마워. 그래. 마마한테 전화 왔다. 나은아, 마마. 헬로우. 마마, 우리 아빠랑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치? 봐봐. 아, 껌야. 아아! 야, 껌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너 먹을 건데? 아, 씨암 안 됐어. 그럼 왜 이걸 깨눗어? 아, 씨암. 껌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빠랑 콜류. 아, 씨암. 래이터. 빠빠이. 아, 씨암. 아, 씨암. 아, 씨암. 나은아. 봐봐, 아빠 포토. 포토. 아이고. 자기만 잘 나왔어. 아니, 아빠가 잘 나왔어, 지금. 그래도 올라가 볼까? 지금 저 몸 상태와 이 자연, 자연인 것 같아. 털어. 얘는 잘 뛰어다닌다. 우와. 아, 대박이다. 좋다.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이야. 우와. 놀아. 놀아, 놀아. 놀고 싶어. 아, 삼촌 거예요. 놀이지 마세요. 삼촌 거예요. 날씨 좋아서. 네. 소희 선물 어디야? 응. 여기 있지? 소희한테 줄까요? 네. 고. 야, 맞아. 아까 선물 사왔잖아. 소희야, 그게 뭐야? 여자아이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잠자리 잡는 거지? 네. 어, 소희야, 잠자리 잡는 거예요? 소희야, 잠자리 알지? 마. 을룸 잡았다. 네. 을룸 잡았. 어떡하지? 소희야, 어떡하지? 소희야, 소희야. 소희야, 소희야.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이만하네.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호호해줘.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하트. 하트. 어? 윙크도 보내줘, 윙크도. 윙크도. 또 웃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울다가 여자친구가 하트해주니까 또 웃어요. 응, 눈물 닦아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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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우니, 너?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우니, 너?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우니,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우니? 이거는, 이거는. 정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딸아빠는 저기 또 신경이 쓰이는구나. 아, 딸아빠는 저기 또 신경이 쓰이는구나. 우리 또. 이리로 와봐. 윙크도. 고마워하는 거야. 소희, 고마워. 소희, 고마워. 소희, 아이쿠다 해야지, 아이쿠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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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소희, 거기가 아니고. 소희 언니, 이쁘게 걸어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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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소희, 박수. 이뻐. 고마워해야지, 소희야. 고마워. 고마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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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다. 윌리엄, 윌리엄 거기 아니고. 손에 걸어주세요. 손에 걸어주세요. 여기에 걸어주세요. 우와, 팔찌, 팔찌. 우와, 팔찌. 소희 하트 보내줘, 고마워해야지. 소희 하트 보내줘, 고마워해야지. 소희 하트 보내줘, 고마워해야지. 어머. 어떡해. 잡았다. 윌리엄 선물 준대. 네. 니가 알고 있네. 야, 윌리엄이 뭐 했어? 블링 블링. 윌리엄 스웩. 블링. 블링. 숭뇨 아... 이렇게 어울려 노네 또래라고 요즘... 올라가고 싶어? 어머나... 올라올 수 있어 잡아주고 아니 근데 결혼식 할 때 연락이 없길래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연애를 한 9년 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쟤 때문에 결혼했어요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네 호이 때문에?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저희는 결혼했어요 아... 결혼할 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면서 어쨌든 제가 뭐 일을 하거나 다른 일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제 인생의 목표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자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할 때도 뭐 임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임신을 하더라도 유지해서 출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렇게 건강하게 잘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아마 좀 일부러라도 기사를 낸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좀 와이프가 아무래도 임신하거나 이런 과정을 좀 힘들어 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우리 입장도 그렇게 쉬운 입장도 아니고 맞아 형님도 쉽지 않았다고 시험관도 4번 하고 그전에 또 다른 것도 하고 뭐 유산도 겪여보고 다 해보고 나서 윌리엄 생겼고 근데 또 생기니까 너무 소중한 친구고 그러니까 윌리엄 너무 예쁘니까 또 갖고 싶고 그래서 벤틀리도 시험관 지금도 셋째도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악어 윌리엄 악어 옷 입고 싶은 거야? 윌리엄 악어 아 맞아 소희가 선물 줬어 아 집어서 아이고 저렇게 또 말을 잘 듣네 소희야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등진 거야? 아빠 옷 입으라고 할 때 끝까지 안 입고 소희 옷 주니까 너 진짜 여자한테 그냥 너무 유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빠 속상해 아이 귀여워 오빠 진짜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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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디 가 어디 가 아구 가 아빠 아닌데 아빠 안 가는데 가? 아빠 안 갈 건데? 딸 딸 비도 안 돌아보고 간다 아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안녕 삼촌 안녕 하자 하 하자 일로 와볼래요? 우와 삼촌이 삼촌 아가 이만할 때 본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난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몸무게에 어 힘이 있어 지금 힘이 있어 어 그래 갈 거예요? 알았어요 가게 해줄게요 윌리엠보다 힘이 센 거예요 윌리엠도 힘이 센지만 기운이 다르네 윌리엠이 확실히 이 움직임이나 이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좀 다른 것 같긴 해 몸 단단함도 다르고 넘어져도 잘 안 일어 되게 씩씩해 진짜 근데 지금 저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왕관이 근데 지금 저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왕관이 아빠는 되게 씩씩하다 그랬는데 왕관을 좋아해요 너 이미지 안 맞는데 예쁜 왕관 썼어요? 이미지 안 맞는데 너 예쁜 왕관 썼어요 이거 윌리엠하고 맞았는데 맘에 드는 거 찾았어 진짜 뭘 걸쳐놔도 다 이뻐요 어떡해! 빠졌어! 저게 그나마 플라스틱이라 떠 저게 그나마 플라스틱이라 떠 저게 그나마 플라스틱이라 떠 방법을 생각했나 봐 어머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짬뽕 짬뽕 잠뻥? 잠자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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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자리채 찾아? 이거? 이거야? 오후 뭐라고 해야 돼 삼촌한테? 감사합니다 내 딸은 어디 거야? 오이씨 오 이씨 서빙 응 업 서빙 응 해ój 사람 다 됐네. 사람 다 됐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잖아. 사람 다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저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태방이에요. 잘한다. 기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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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맘마. 맘마 먹고 싶어? 네. 들어갑시다. 이 신밥 벗어야 되고요. 해보자. 김밥에다가 김, 당근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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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1년 봤어? 지금 영어하고 있잖아. 아니, 우리 애들도 못하는데. 서희, 어디서 배웠어? 어디. 벤트밀 옷에 써 있는 영어. 우리 영어가 써 있는 거 보고 있어. 진짜 똑똑하다. 동생이 지금 한글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책의 머리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네. 이거 뭐가 앞뒤에 안 맞아. 서희가 영어 열심히 하고 우리 애들은 지금 한글 하고 있고. 여보. 아아. 이모님, 부모할게요. 이모님, 부모할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뭐냐 시기세. 어? 여기에. 성장 하나, 통통 하나. 그리고 감자 원신. 감자 전전. 아이고. 김. 삼촌. 물 좀 달아주세요. 물 달아주세요. 그럼 컵에다가 좀 달아줄 수 있어?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아, 저런 식이구나. 먹을 거 딱 본능적으로 알고 달려든가. 너무 부럽다. 근데 이거 지금. 어, 화났어. 화났어. 어? 어? 엄마 나왔다. 알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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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야. 먹을 거부터 돌진. 아유, 정리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어. 쫄깃한 감자 옹심이와, 고소한 청국장. 더 고소한 콩탕 한 그릇. 영양 만점 감자전까지. 진짜 건강한 시골 밥상이네요. 맛있어? 신났어. 왜냐면 곧 내 입에 들어올 거거든요. 눈빛 봐. 너무 구욕한 거 아니에요, 표정이? 야, 나 꼬파. 야, 나 꼬파. 뭐? 이팜이라고? 야, 꼬파. 먹어,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야, 이쵸. 야, 나 꼬파. 어구, 잘 먹어. 어구, 잘 먹어. 어구, 잘 먹어. 어구, 잘 먹을 수 있어요? 입이 너무 커. 이야, 삼촌도 못 먹는 거야. 입이 너무 커, 너. 이제 갑자기 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게 형제들은 저렇게 붙여놓으면 경쟁심이 생기나봐요. 동생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승부욕 생기는 게. 둘이 더 형제 있다보니. 둘이 같이 있으면. 약간 밥 먹을 때나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 승부욕이 다 어울려. 그러니까 자기 팝도 아닌데도 벤틀리 잘 먹으니까 갑자기 자기 것 되는 거네. 또 뭐 집었어? 어, 감자. 물어봐, 조이야. 친구, 맛있어? 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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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항상 기대하게 만들고. 아, 탐구, 탐구, 탐구. 각신 좋았잖아. 승부욕이 지금 팝 찍었는데? 팝, 팝 넣어주지 않았어. 이야, 대단하다 너.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밥을 지켜내는. 다른 사람은 몸 살리기 위해서 밥이라도 버릴 텐데. 이야. 몸 안 살리고 밥 살린 거야. 내 먹을 건 지켜내겠다. 상추는 어디? 콩나물이야. 콩나물이야. 콩나물? 와우! 오! 맛있는데? 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까? 아이고, 아. 아기야, 먹고. 응.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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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그러는 거지. 잘 먹네. 했어? 하나. 어디야? 야기. 잡아줘. 자, 올려. 하나, 둘, 셋. 야. 아, 아. 아, 됐어. 애들한테 아빠가 일하는 곳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아빠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려고. 사진 되게 많이 있네.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있어, 없어, 아빠. 찾아봐. 아아. 아아.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그거 아빠야? 아니야. 그거 아빠 아닌데? 잘 찾아봐, 나완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빠 어딨어? 아니, 아빠가 지금 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없어. 어머나, 없대. 옷을 똑같이 입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빠 여기.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여기. 여기. 아빠 어딨어? 여기. 아빠 여기 있네. 오, 빨리 아빠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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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맞아? 찾았어요. 이야, 포스터에다가 이제 뽑고자. 여기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봐봐, 한 명만 딱 찍어봐. 오가. 오가. 용병삼촌. 이거? 누가 제일 잘생겼어? 한 명만. 아, 포기 안 해요. 아빠 포기 안 해요. 한 명만. 이거. 아빠는? 아빠는 여기. 아빠는 여기 있는데. 잘생겼어? 아빠 거기 있는 건 알겠는데. 잘생긴 사람 찝어줘봐 다시. 여기는 약간 나은이가 아빠를 골려먹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봐, 이봐. 아빠를 기준으로 양옆을 다 찍어요. 아빠도 있잖아. 어머.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여기서 누가 제일 못생겼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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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제일 못생겼어? 아빠. 박수. 어. 박지로? 콕 짚었어요 그냥. 응. 그만하라고. 안녕. 시원해? 아이스크림. 아빠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 어디? 여기. 어디? 아빠. 아빠 있죠? 건우는? 건우. 건우. 또 여기. 안녕하세요. 할 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빠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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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네. 요새 아기들은. 돈 받는 신용을 안 하고. 카드 결제하는 신용을 하는 거 알죠? 찍! 하는 거예요. 거기 또 시대의 변화네요. 맞아요. 여보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나 여기가. 아빠 운동하는 곳이야. 아빠 트레이닝 하는 곳이야, 트레이닝. 아이고 아파! 콩. 콩. 콩 있네? 콩 몇 개야?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섯, 아홉. 열. 열 개 있어? 네. 우와. 아빠 또 다른 거 보여줄까? 네. 가보자. 이리 와. 냄새 나? 푸푸했어? 많이. 어우, 푸푸 냄새를 나은이가 맡았어요. 아빠 방 가서 우선은 기저귀 갈자. 가자. 나나 이거 잡아줘. 문 잡아줘. 문 잡아줘. 빨리 빨리. 이야. 이야, 힘도 세. 아, 여기가 박주호 선수 방인가 봐요. 그거는 푸푸 갈게. 그거는 푸푸 갈게. 자, 엉덩이 좀 닦고. 나나 여기 아빠 방이야. 아빠 여기서 맨날 자. 아빠, 나은이 침대 어디 있지? 나은이 침대? 나는 침대 여기 있잖아, 여기. 아빠랑 같이 쓰는 게 나은이 거지. 이건 삼촌 거야. 이건 삼촌 거야, 이거는. 여기 한 번 누워봐, 그러면. 여기, 한 번 누워봐. 여기. 아빠랑. 아, 침대 있어. 야, 아빠 침대라니까. 침 있어, 침 있어. 나은아. 나은아. 빨간색 하나 갖고 와봐. 가지고 와봐. 어, 그거 하나 가져와봐. 봐봐. 나은아, 이게 아빠가 매일 경기할 때. 어? A, E, 811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이게 안나, 이든. 아빠랑. 이거. 마마 생일하고. 어? 나은이 생일 적은 거야.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추구화에. 이거 뭐야? 이거 봐봐라. 이거 누구야? 나은이. 나은이. 뱉지. 뱉지. 팬이. 선물해 준 거야. 아, 진짜? 아, 팬분들이 저런 선물 내주시나 보네요. 우리 언니도 저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아, 제 걸 못 받아봐가지고. 제가. 동영환 씨 팬이. 없어요. 네. 짠. 봐봐. 가방에 저렇게 아빠랑 붙여 놓은 거예요? 우와. 아이고, 이뻐라. 이제 갈까? 나는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아빠 몇 킬로야? 아빠 몇 킬로인지 한번 올라가 볼까? 아빠 먼저. 아빠 살 빠졌다. 너네 보느냐고 살 빠졌네. 몇 킬로야? 아니. 13.4네. 13.4. 그럼 건우도 한번 재볼까? 건우 몇 킬로야? 한번 재보자. 올려주세요. 건우 아직 뭐 돌도 안 돼가지고. 26. 26. 26이면. 12. 12. 몇이네? 돌도 안 됐는데? 잘 먹잖아요, 건우. 어? 누나는 13킬로인데. 건우 돼지네. 우와. 허겁지겁 먹으면 어때요? 단짠단짠 독한 놀이. 건우하고 벤틀리하고 먹방으로 한번 붙어야 되겠는데요? 아, 세기의 대결 되겠는데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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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인 뛰어. 나나 아파트 슛. 아파트 슛. 슛. 고. 아파트 슛. 나나 슛. 아파트 슛. 슛. 아이고. 자기 몸째만한 공을 들고 저렇게. 아빠 닮아서 그런지 공놀이가 좋아하네요. 삼선. 빵. 저런데. 다시 한번. 이게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피 없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시작해 너의 꿈 찾아 헤이 헤이 헤이. 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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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헤이 헤이. 헤이. 약간 톤이 바뀌는데요? 통화할 때? 헤이 헤이. 지금? 어디야? 거의 근처에 다 왔어? 어, 이제 지금 나은이랑 건우랑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케이. 응, 알았어. 씨유쑨. 씨유쑨. 빠이. 빠이. 나은아, 마마 온대. 나은아, 마마 온대 오. 아이고. 48시간 만에 어머님도 아이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아이고, 48년 만에 만난 표정이에요. 처음이잖아요, 저렇게. 48시간을 아빠한테 아이 부탁한 적이 없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네요, 표정이. 좋아, 좋아. 아이고. 잘 있었어. 나 먼저, 나 먼저 안아줘. 거미야. 엄마가 왔어요. 아이고, 엄마도 뽀뽀 요정이네. 나은아. 나은아.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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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빼! 비빼! 엄마! 미치! 미치!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미션 미스. 하트 미션 미스. 샷. 아빠는 아빠도 마음부터. 아빠는 아빠도 마음부터. 아빠는 아빠도 마음부터. 아빠들 왜 그래요 진짜 저런 거. 저걸 못 보죠. 아빠 입장에서는 나 빼고 둘이 행복한 거를 굉장히 보기 싫어요. 끼고 싶어요. 나. 도전을 출근하기 시작. 걷는다 걷는다. usstiff근 aku. inski은 아진짜 저감격적인 순간인데. 간무 주님 김 nuances tu. 오나갑습니다. stop game. 곧걷도겠다고. 다음 주에 보면 걷고 있겠네요. 진짜로 계속 껌값을 내가 재우고 매기고 다 했는데 나은이도 밥 주고 건우도 밥 주고 다 했지? 다 했어? 다 했어. 아빠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네. 아빠 잘했대잖아. 이번에 나은이랑 건우 돌보면서 아빠랑 이렇게 오랫동안 지낸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힘들긴 했지만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고 얼마나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또 제가 얼마나 못 알아듣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안나에 대한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승재야. 저기 누나도 같이 할 건데 승재가 꽃을 예쁘게 뿌리면서 멋있게 들어가는 거야. 공자님처럼 저 갈 수 있지? 네. 안녕하세요. 공자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공주님 같지? 누나 어때? 누나 예쁘다. 잘하고 오늘 보고 있을게 네 에메랄드빛 바다와 따뜻한 햇살만큼 반짝일 삼촌과 공주님의 결혼식 화동 승재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누나 우리 그림자에서는 내가 더 큰데? 내 그림 내 그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랑 고종군과 신부 김요하나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에 맞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8월의 신부가 입장할 때 애정문 듬뿍 당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출동할 때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잘하네 진지하게 저희가 맡은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을 하네요 잘 뿌렸어 진지해 진짜 승재 덕분에 꽃길만 걸으시겠네요 이상하게 그날만 기억이 안 나 저도 그래요 신기하죠? 정말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 주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잘 살자 그런 거? 그런 거 안 짜게 쓸모없는 게 현실이 딱 닥치면 그게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나도 많이 참고 있어요 본인이 안 참다 저도 진짜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했지? 애를 셋을 낳겠다 이 약속은 했었어요 못 지킬 것 같네요 약속을 못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미안합니다 셋을 낳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찬히 한다가 50대예요 50에 나면 어때요? 누나 할 수 있어요 반지 연달하겠습니다 반지 연달하겠습니다 반지 연달하겠습니다 반지 연달하겠습니다 안 껴줄라고 반지 연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더 존재꾼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진짜 열일하네. 아니, 나는 엄마 새로운 노래 불러도 돼? 갑자기 애국가가 안 돼. 아아! 안 돼. 자, 다음 책 보고. 시작! 그대는 시작! 어떡해! 아, 이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다 긴장했어, 다 긴장했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막 안도가 되네. 감사 줘요. 끝에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시작! 가서 외국노랑은 또 고생했겠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병원 두루. 일만의 여행 떠나요. 풍풍한 슬픈 기쁨감 행복. 함께해요. 함께해요. 잘했어요. 결혼 축하해요. 오, 맨 축하하지. 행복하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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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중, 잘하는 중, 잘하는 중. 고마워. 고마워. 아, 하나, 하나, 하나. 자, 한 잔, 한 잔. 아이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누나 왜? 누나 몇 살이야? 3. 누나를? 3살, 누나. 근데 얘 얘기 많이 해. 엄청 똑똑하다, 얘. 진짜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자꾸 누구 닮았냐고. 아가씨가 보기에 누구 닮았어요? 누군가 아니었다니까. 얌전했어요? 얘보다 얌전했어. 슬입니다. 어우, 성재 아니에요? 어우, 비슷하구나. 아, 공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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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님 하지 않았어? 난 공장님 옆에 하고 잘해줘. 공장님 옆에 하고 싶어? 공장님 옆에 하고 싶어? 안 나올 거야? 공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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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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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양보를 해주시네. 아유, 성재야. 오늘은 안 돼. 공장! 박채아. 뭐, 너 뭐야? 나와! 공장님이 생재랑 결혼해주세요. 공장님이 생재랑 결혼해주세요. 야, 몇 시간 전에 결혼한 분께 저의 용기죠? 갑자기 오늘 결혼했는데? 오늘 결혼했는데 갈대. 아, 귀. 경제야, 3초 끌고 앉았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빠 사이에 있어. 나랑 몽롱농하고 결혼할 거야. 공주님이 왕산이랑 결혼했잖아. 근데 내일, 내일 결혼할래. 근데 내일, 내일 결혼할래. 이따가 밥 먹고 올게요. 만나요.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 잠시만요. 한 명씩 꽃을 드리면 돼요. 오,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또? 승재야. 그 받았던 꽃을 다 다시 신부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는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건데, 신부가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음? 싸인을 주고받는데요? 돌잖아, 그거 봐.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감사 인사 서로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 시간에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죠. 좀 추억이 되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저는 뭔가 좋아해 한 번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으면 어둠을 세상으로도 미안해. 너무 많이 꼬아 못 쳐. 진짜.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없어. 아빠 어디 갔어? 엄마 따라와 봐요. 아빠 있는 데로 데리고 갈게요. 너 아빠 어디인 줄 알아? 엄마 깜짝 놀랄게. 어디 데리고 가는 거야, 엄마? 엄마 바닥 이거 하나 보러. 이거 하나 보러? 뭐 시켰구나, 진짜. 난 그냥 갈 거야. 엄마한테 어떨까요, 공경? 또 혼자 가서 여기 자랑할까. 헛드라. 우와, 헛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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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말라, 더 말라, 더 말라. 야, 이리 와라. 헛드라라, 헛드라, 헛드라. 아, 여기서 뭐가 펼쳐지는구나. 아이고, 저 있다! 아, 박쥐! 아이고야!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에요? 엄마 꽃 좀 해줄까? 이제는 안 봐라? 그래서 꽃 하나 얻은 거야? 저기서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고야!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에요? 엄마 꽃 좀 해줄까? 그래서 꽃 하나 얻은 거야? 이 악마 나랑 결혼하자! 이 악마 나랑 결혼하자! 이 악마 나랑 결혼하자! 아, 그래도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엄마!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친절한 결혼할 거야! 저기서 하나 빌려왔어? 어, 빌렸어! 고마워! 그냥 우리 다 같이 결혼하자요! 우리 다 같이 결혼하자요! 다 같이 결혼해! 다 같이 결혼해 우리! 다 같이 결혼해! 다 같이 결혼해! 어머님은 다시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거고요? 글쎄요... 글쎄요... 네... 제가 결혼할 거야? 결혼을 하면 할게! 결혼은 진짜! 결혼 자체를! 결혼은 너야! 하하하하 말을 항상 이렇게 무뚝뚝하고 멋대가리 하나도 없이 말을 한 나이가요! 진짜 빈 영상으로 막 멋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생겨 먹는 거 어떻게 해!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진짜 저런 생각이 없었는데 승재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하게 됐죠! 됐으면 된 일! 아, 된 일을 뺏어야 돼! 이해가 좀 나아! 다시 결혼을 해도 승재 엄마랑 할 거 같아! 결혼을 한 다음에 아프다는 거 맞지? 아프다는 거 맞지?